그래서 이제 계약서인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계공이 작성하는 여러가지 서식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는 서식이 뭐예요? 거래계약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쓰는 서식이 이제 거래계약서인데 이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몇가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좀 이따 소개를 좀 해드릴건데 이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표준 서식이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서식을 얘기하는데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이쪽 테마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에는 뭐가 없다고요? 표준 서식이 없어요. 그런데 표준 서식은 없는데 서면으로 쓰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표준 서식이 없는데 서면으로는 써야 되고. 그럼 계공이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겠죠. 계공이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계약서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 나가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쓰려고 보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벌써 있네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써도 됩니까? 네.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 누가 만든 거냐면 오래된 계공이 만든 경우도 있고 또 협회에서 만든 계약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협회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오래된 계공이 만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실무에 하다 보면 이거를 계약서에다 좀 넣고 싶다. 이런 항목들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기재하셔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서식이라고 하죠. 이미 서식 사용하면 돼요. 이미 서식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자, 계약서 관련한 의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성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작성의 의무는 서면 작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종이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면 작성의 의무 설명드리기 전에 종이로 안 쓰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자적인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면과 전자적인 방법, 전자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계약서를 뭐하는 방식이냐면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중 어느 게 좀 더 편리할까요? 편리성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전자가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도 면제해주고 하니까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겠죠. 자, 2번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 사항은 밑에서 보시겠지만 9개가 있고요. 이 9가지를 빠트리지 말고 꼭 기재해라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3번에 거짓 기재 이중 작성 보통 이제 거짓 기재 이중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표현하면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인데 손님들이 업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여러분 써주실 거예요? 아니면 안 써주실 거예요? 뭐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이렇게 상황이라는 게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써주게 되면 내가 어떻게 다치는지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알고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부탁되고 써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적발이 되면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어질 수 있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나한테 미치는 데미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등록 주소 먹으면 몇 년 동안 업무를 할 수가 없냐면 3년 동안 업무를 못하니까 나한테 상당한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가지고 써주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손님이 3년치 연봉 1년에 1억 해가지고 3억을 주겠대요. 이거 써주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 써줄 거예요? 안 써줄 거예요? 3억 준다고 하면 당연히 빨리 써줘야죠. 그런 경우에는 이건 이제 잘 판단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민날인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이 서명 민날인은요 두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개공하고 소공이 하는데 소공 앞에는 수식을 항상 붙여줘야 돼요. 소공은 어떤 소공이 서명 민날인을 하게 되냐면 업무를 수행한 그래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뭐 책임진리를 한 뭐 이런 소공이 서명 민날인 하는 거죠. 그럼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개공하고 소공이 함께 자 교부는 주는 거죠. 계약서 작성서 주는 건데 반드시 누구에게 교부해야 되냐면 쌍방에게 매매 계약이면 누구누구 모두에게 줘야 돼요. 매도, 매수, 임대차면 임대, 임차 다 줘야 되고요. 보존은 몇 년을 보존할 거냐면 5년 보존하고요. 요거 좀 잘 나옵니다. 5년짜리 보존하는 형태는 보존하는 형태는 원본 괜찮아요. 원본 그 다음 뭐도 괜찮아요. 4번 괜찮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자문서 있는데 이 전자문서는 스캔받은 거예요. 이렇게 스캔 떠가지고 전자파일로 보존하는 형태인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공이 계약서를 보존하는 형태가 제가 3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3가지가 아니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어떻게 4가지냐면 첫째, 뭘로 보존하는 방법. 원본. 원본은 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명, 민날이란 진짜 서명, 민날이란 진본. 이게 원본이고 그걸 뭐 해놓으면 카피 뜨면 그게 뭐예요? 4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스캔받으면 뭐가 되죠? 전자문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전자계약. 이거를 우리 굳이 하나의 방법으로 따진다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곳에다가 이제 국가기관이 계약서든 뭐 이런 전자문서를 일률적으로 다 보존을 해주잖아요. 따라서 우리 개공은 저 전자계약은 따로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달리 말하면 전자계약을 입력을 했으면 이걸 출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보존으로 친다. 그래서 보존하는 형태는 모두 몇 개가 된다고요? 네 가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필요적으로 우리 기재해야 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다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아홉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곤란한 것들.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첫째, 당사자의 인적 사항에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계약서 맨 밑에 매도 매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대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지. 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누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음 실무 나가서 계약서 쓰는 거 한번 연습해볼까? 이러면 위에만 쓰고 밑에는 그냥 비워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약서 어떻게 보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계약이 되는 거고 물건의 표시도 특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돼? 불성립되니까 이거 빠트리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좀 체험에 좀 잘 나오는 거 하나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다, 가구가 있고요. 이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그 다음 다, 세대가 있는데 물건에 표시를 할 때 있잖아요. 물건에 표시할 때 다 가구는 뭐까지만 표시하면 될까요? 다 가구는 집원까지만 표시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동호수는 동호수는 안 해도 되겠죠. 왜 동호수는 안 해도 돼? 그 집원 위에 건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세대는 다세대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공동주택이므로 거기 집원 위에 건물이 몇 개? 여러 개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까지 집원 플러스 동호수 동호수 까지 반드시 특정 이거 중요합니다. 자, 계약일 계약일은 여러 가지 의무의 기산점으로 작용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무의 기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계약일로부터 우리 며칠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30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계약일이 되게 중요한 어떤 의무의 기산점이 되니까 계약일을 특정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 금액에다가는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이 거래 금액에다가 별표도 하나만 잡을게요. 자, 어떤 의미로 제가 별표 잡아 드렸냐면 거래 계약서는 개공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단어를 넣으면 안 돼요. 거래 예정 금액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럼 거래 계약서에서부터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거래 금액 이렇게만 표현해야 됩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일시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까지를 특정해 줘라. 날짜와 시간까지 뭐 며칠날 몇 시경에 예를 들자면 오전 11시경이라고 썼어요. 우리 계약서에다가 오전 11시경에 인도하고 뭐 잔금 치르고 뭐 하기로 했다. 이러면 코란 타임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뒤로 몇 분 정도 여러분 좀 뭐 당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리는 거 봐줄만 해요. 한 30 한 시간이면 너무 길고 그렇죠? 한 30분 정도 앞뒤로 30분 그러면 오전 11시경 이렇게 써놓으면 10시 반 정도도 괜찮고 아니면 11시 반 이 정도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텀 주고 그 안에서 서로 뭐 잔금이랑 인도 주고 받는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오전 11시경으로 써놨는데 오후 4시쯤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근데 오후 4시쯤에 들어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등기소 문 닫으면 그날 등기를 못 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오전 오후 중에서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오전으로 잡아야 돼. 오후 잡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 이 권리 이전의 내용은 뭐 이렇게 하나 좀 메모 한번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그러면 계약서의 제목을 무슨 계약서라고 쓰면 우리 제3자가 봤을 때 아 얘네들이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합의를 한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매매라고요. 매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 반드시 특정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근데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해놓고 계약서는 뭐라고 쓰는 경우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그냥 뭐 컴퓨터에 있는 거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불안할 거냐면요. 손님이 몹시 불안합니다. 손님이 눈빛이 막 흔들렸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좀 생각해볼게. 다음에 올게. 이러고 나가버린다고. 왜냐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펴놓고 지금 쓰자고 하니까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조건하고 기한을 적어줘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거래 계약에서 이 거래라는 말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매매에서의 조건 매매에서의 조건은 매도에는 뭐를 넘겨주는 조건? 소유권. 매매니까. 매수인은 뭐를 지급해주는 조건? 대금. 그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고. 기한인. 잔금 며칠까지 추르겠다. 그거 기한이죠.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이 없을 수는 없고요. 여기다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확인설명서가 이미 교부되어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 쓸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적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확인설명서 며칠날 나갔는지 그 일자를 반드시 어디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계약서에 기재. 이거 안 쓰면 업무정지 먹어요. 그래서 실무 나가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계약서에 딱 찍혀 있는지. 이거 지도감들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 밖의 학적 내용. 그 밖의 학적 내용에는 특약 같은 거.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죠. 보통 특약으로 걸리는 항목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매수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적극 뭐 하기로 한다. 협조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 같은 거 걸어놓으면 되겠죠. 기본 확인상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서 전자계약이라고 하면 거래계약을 전자적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 있죠. 작성은 입력하는 거고요. 교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했는데 작성은 입력하는 거고 교부는 어떻게 하는 거고 출력 안 한다 그랬잖아요. 출력하면 그게 종이하고 똑같지. 다 까드셨네. 지난번 수업에서 한 번 말씀드렸잖아. 손님한테 알려만 주면 되는 거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손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게 교부로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줄 필요가 없고. 보존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국가, 기관이 그냥 보존해 주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33회 본 시험에 뭐가 나왔다 그랬냐면 이 보존을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썼을 때 보존하지 않아도 좋은 거 두 개 이렇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자계약 했을 때 보존하지 않아도 좋은 거 두 개가 뭐하고 뭐예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지. 왜냐하면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가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에다 별 하나 한번 해주시고 2번도 별 한번 해주실 건데 2번은 내용을 전체의 채색도 좀 한번 잡아볼게요. 국장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랬는데요. O, X, X, O. 표준 서식이 없다 그랬죠. 이거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장할 수는 있다 이러면 맞아. 옆에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장관의 권한이니까 권한을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권장할 수는 있는데 하고 있다는 X 3번 소공에게는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없다. 소공한테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소공이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자, 4번 중계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죠. 오히려 중계보수는 계약서 말고 어디에 써줘야 됩니까? 확인설명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확인설명서에 다 써야 되나요? 그럼요. 이 중계보수는 모든 확인설명서의 공통적 기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럼요. 아멘